와 야야 설후이야 설후 우와 대박 설후이야 설후 야 누노니까 와 대박이다 영턱스 클럽이다 영턱스 클럽 진짜 영턱스 클럽 같다 우리 오인지옥 기분이 너무 좋아 다른 세계다 다른 세계 우와 눈부셔 야 스키장 진짜 오랜만이야 장난 아니지 너무 오랜만이지 눈부셔 우와 너무 오랜만이다 눈 너무 눈부는데?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여기서는 아무리 타도 안 다쳐 오빠 타본 적 있지? 한 번 있지? 나 한 번 스무 살 때야 나도 스무 살 때 이거 신어봐 내가 형 잡고 해줄게 어 진짜? 호리 호리 그래 신고 해봐 잡아줄게 아 근데 누나는 타셨잖아 어 나는 안 배워 아 탈 줄 알아? 형 누나는 탈 줄 아니니까 누나는 안 해도 되지 몸이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야 그거 발을 넣고 해야지 어따가 언니 발 몸이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? 야 내가 너무 이제 늙었어 야 나 벌써 힘들어 움직일 수 있어? 오 오 야 안 될 거 같은데 느낌상 너 다칠 거 너 다치면 너 큰일 난다 진짜 그럼 넘어질 때 뒤로 넘어져야 돼 뒤로 알지? 어 야 엉덩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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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리야 썰매로 가자 잘 타 너 안 되겠다 나 탈 줄 알았다니까 내가 딱 보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 있어도 내가 못 가는 거야 어디 가? 타네 지금 타네 탈 줄 안 해 어 언니는 탈 줄 안다 야 호리 잘 타 잘 타네지 자 넘어졌어 넘어졌어 언니 같이 언니 괜찮아요? 은지호 깜짝 놀랐지? 은지호 깜짝 놀랐지? 김진아 저리까지 같이 가보자 저 얼마 타고 싶었을까? 제주도에서 한 번 내려갔다가 감을 보고 다시 올라오자 네 렉올 하늘을 봐 하얗게 흥어어어 어 내려오네 내려오네 어디? 어디? 안녕 뭐야 뭐야 어 으아 야, 몸이 기억해. 재밌다. 나이스. 우와. 우와. 젊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야.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지. 나 보루카다 깨달음을 얻었잖아. 뭐야? 언니 여기 잠깐. 언니 지금 볼 발굴해야 해요. 나 지금 상기 됐어. 옛날 놀던 시절 생각났어. 같이 가보자 친구들아.